자, 이번에 모시는 분은 사실 특별한 분입니다. 우리나라의 최고의 개그맨이자 최고의 영화 감독님이자 최고의 이미지 여러분들 잘 아시거든요. 영구업가의 주인공 신뢰명이십니다. 박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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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. 동물을 당춘고 동물을 당춘고 이슬의 마음을 날로 건물 받기 이리저도 든뿍에저도 쓰라린 가슴에 고도금 넘쳐 넘쳐 내 애인 아시는 남자의 인디아 아유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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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박수! 박수! 슬픈 마음은 나 홀로 갚는 것이지 기회가 슬픔에도 슬픈 가슴에 고도기 멍청엄청 내 아이 가슴 멍청엄 아유 반갑습니다. 아니 앵콜 안에도 원해 하나 더 하고 다 그래드겠습니다. 아유 반갑습니다. 왕사 양은 위주마 어떻게 여자분의 낀과 보는 것은 관우겠나 달리시는 것 같아 나쪽은 남자끼리 완전 버리며 개나리시는 것 같아 아니 애인들 없으세요? 애인 없으신 어디? 애인 없으신게 어디? 저기 저기 자랑이다 이거 너무 잘생겼군요. 저는 이제 안동에 제가 정말 처음 왔어요. 처음 와가지고 그동안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있는데 안동에 집 와보니까 너무 좋아. 진짜. 제가 이제 아까는 좀.. 야 역시 박수 주시고 집안이 좋아 보이고 근데 제가 안동에 여기 와보니까 야 안동은 각도 좋아. 각. 제가 찬다고 딱 오는데 닭 한마디가 음멸 빨리 추워가. 내 차례 앞쪽으로 찍으라고 그러니. 안동당이나 그렇게 빠른 줄 몰랐어. 어휴. 그래서 내가 50km로 따라가면 100km까지 났어. 저거. 내가 그쪽은 앞쪽으로 가. 100km 쫙. 이 안동당이 100km 먹을게. 그걸 앞쪽으로 이더만. 야 나 그렇게 빠른다. 처음 봤어. 그래서 자기 힘으로 확 들어갔는거야. 니 닭 한마디가. 그럼 왜 쫓아갔지. 아 저 닭을 잡아갖고 닭 중에 써야될까. 너무 빠른다. 그 닭 주위 딱 나오더라고. 아저씨 저 닭 카세요. 지금 안판대. 아니 닭판대야. 안판대야. 주먹은. 5만원 줄게. 닭 한마디씩 저 5만원이야. 안판대. 10만원 줄게. 안판대. 내 주먹은 거 30만원 안판대야. 30만원 정도 팔아요. 30만원 정도 팔아요. 안판대. 안판대. 왜 안판라고. 왜 안판냐고. 자꾸 팔죠. 밥이 너무 많아. 아니네. 우리 때 사실은 아닌데. 여기는 이렇게. 개그란 분위기 아니야. 거기 잘 안누리시죠? 잘 안누리시죠? 잘 안누리죠. 거 봐. 안누리죠. 여러분 제가 오늘. 이 안동에 여러분들. 안달라고. 제가 트롬팩. 트롬팩. 트롬팩 준비했는데. 연주 하나 다 들으시고. 만약에 좋으면. 앵컬 한번 할게요. 나훈아의 영롱. 음악 주세요. 이게 전달 크롬팩이에요. 네. 제가 이제. 뭘 하려고. 배워가지고 그거에요. 음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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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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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